1. 복음의 진술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내일 아침 묵상 오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복음의 진술을 맛볼 수 있는 성경입니다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북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엄별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초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케이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부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하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파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의 이야기 간증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간증 속에 우리는 여러가지 소중한 신앙적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의 회심 전 이야기가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는 신앙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바울의 회심 전에 삶의 모습을 두 가지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안티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게 13절이죠 하반절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바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안티였습니다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히 빕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는 바울의 결론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티크리스찬이었던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가장 헌신하는 충성된 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 없다 이 소망이요 저는 13절을 통해서 그거 보는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안티크리스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제불능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말해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 아닙니까? 예수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 없다 지금은 비록 이러하여도 이 예수 복음이 이 영혼을 반드시 변화시킬 거야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이 이 영혼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소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영혼들 주님 예수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저는 오늘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너무 답답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의 모습 보면서 너무 답답하시고 힘드십니까? 우리 예수 복음에 소망을 주십시다 아멘! 예수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 없다 이 명제, 마음 가운데 진리로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회심 이전의 바울의 모습, 또 다른 모습은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14절이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 누구보다 지나치게 믿었다, 더 열심히 있었다 최선을 다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열심을 바울은 긍정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부끄럽게 그리는 것입니다 내 열심 때문에 교회가 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 때문에 사람들이 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최선의 삶, 나의 열심 그 열심이 내 삶의 면죄부가 되는 그런 재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나 열심히 살았으니까, 난 최선을 다하니까 나는 잘 사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후회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가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이런 후회가 우리 가운데 없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열심일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열심이 결국은 후회로 끝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너무 소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바른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열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삶의 열심 이 바른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었던 사건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의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믿는 신앙이어야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은 다 이제 알아서 모든 것을 나에게 해줄 거야 난 믿음으로 충분해 그래서 내 삶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다시 설정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4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달란트와 은사와 우리의 시간을 이제는 잘못된 열심을 향하여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열심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열심으로 열심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을 오늘 한번 점검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열심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힘들어지고 있지는 않나 그렇다면 우리 열심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내 열심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열심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열심으로 여러분, 그런 열심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열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바른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사십시다 그러나 바른 열심으로 사십시다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바른 열심으로 살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 오늘은 특별히 바울의 회심 이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신앙적 교훈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도 변화시킨 복음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예수 복음의 능력에 그 영혼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열심이 아니라 바른 열심, 예수를 위한 열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무엇보다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바른 열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경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모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해 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해 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보혈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이미 보예배합니다